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2,219.71포인트의 장 종료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29억 원과 2,600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만이 3,1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기아가 소폭 하락했고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역대급 먹통사태가 발생한 카카오는 5.9% 밀렸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오른 682포인트에 장 맞췄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04억 원과 180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기관만이 51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였는데요. 에코프로BM과 LNF가 4%대, 에코프로는 9% 급등했고요. HLB는 3%,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는 2%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을 웃돈 은행 실적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1.8% 오른 3만 185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S&P500 지수는 2.6% 상승한 3,67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3.4% 상승한 1만 675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은행주의 호실적이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뉴욕 멜론은행은 이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각각 6%와 5% 올랐고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도 각각 4%와 2% 뛰는 등 은행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테슬라는 7%, 아마존은 6% 뛰었고요. 줌 비디오 역시 6%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는 9월 이용자가 전년 대비 23%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하면서 채권과 외환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의 상승세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7% 오른 1만 2,649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깨아끄 40 지수는 1.83% 뛴 6,040포인트, 영구프치 백 지수는 0.9% 오른 6,920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영국발 금융 불안의 원인이었던 리즈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대부분 폐기된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은 내년 4월 기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9%로 낮추려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의 성명 발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와 영국 국채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는데요. 일본 DK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2만 6,7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소프트뱅크와 패스트 리테일링 등이 1% 넘게 내렸고요. 중국 상하의 종합지수는 0.42% 상승한 3,084포인트에 장 닫았는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날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주식 부양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1% 오른 1만 6,612포인트, 대만 각권지수는 1.23% 하락한 1만 2,96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영국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주 호실적 덕분에 상승했는데요. 서상영 미래해세증권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영국 재무장관이 최근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인이었던 감세안 중 의회에 통과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철회한 데 힘입어 안정을 찾은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관련 일부 종목이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급등한 점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 중심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은태 KB증권연구원은 증시의 급등락을 만드는 미시적인 요인에 집착하면 답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연구원은 대략 1에서 2개월 내에 3번 이상 이런 급등락이 나타나면 약세장이 바닥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락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나오길 바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짱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0월 18일 개장체크였습니다.